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초에서 1년 넘게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스스로 지역구 이동을 선택해 험지개척과 결단, 중진 희생 등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평가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8%포인트 때까지 격차를 좁혔던 민주당이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초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관악갑에서는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유기용 3선 현역 의원과 박민규 관악 경제사회 연구소장이 2인 경선을 확정하며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유 의원은 관록과 큰 인물론을, 박 소장은 젊은 패기와 함께 세대교체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 의원은 4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을, 박 소장은 정치 경험 부족을 각각 극복해야 합니다. 관악감에서 컷오프된 다른 예비 후보의 지지세를 누가 얼만큼 흡수하느냐도 경선 변수로 꼽힙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발표가 미뤄진 지역에 대한 경선과 전략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명희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